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눈썹 그려야지 그리고 눈썹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음 여기 이 추미근, 추미근과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좀 이거하고 좀 부드럽게 한 덩어리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그리고 톤이 좀 연결되는 부드럽게 연결되는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방법 같은 걸 이제 좀 그려주실 때 활용을 하면 좀 폼나요. 요런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한 덩어리로 느낄 수 있게 그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느끼게 하려면 이게 어떤 구조로서 둥근 게 나와 있겠죠. 그러면은 이쪽은 빛을 받았고 이리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어두워 져야 되요. 그래야지만 이 덩어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물로 조금 이쪽으로 당겨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너무 딱딱하지 않게 또 좀 만져주고 여기서도 조금 디테일이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은 물론 디테일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아주 깊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조금 약간 디테일한 그런 정도로 다 그럴 생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지대의 밝기가 밝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이르르 내려가면서 점점 어두워져야지만 음... 이런 볼륨감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눈썹 같은 거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음... 이거 더 들어가면은 사실은 여기 하이라이트보다는 여기가 아주 약하게 좀 어두워지고 뭐 그런 단계도 봐야 되는데 거기까진 안 가고 제가 대략적인 거 그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여기에서도 보면은 여기가 밝아요. 여기가 밝고 여기 구조가 조금 주름에 관련된 요철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윗면이고 여기에서는 여기가 윗면이고 음... 계단처럼 계단처럼 여기가 밝고 또 여기가 살짝 어둡고 또 여기가 살짝 어둡고 이 위쪽이 조금 밝고 그러면서 음... 일단 여기까지 음... 눌러주는 거죠. 음... 음... 여기도 물론 더 해야 되지만 음... 지금 이 아래 카프를 조금 그려 볼까 해요. 아래 카프 음... 음... 이거 윗면으로다가 그냥 남겨 놓고 남겨 놓고 음... 여기에도 요철이 있지만 음... 한 이 정도? 음... 음... 이 쪽을 조금 부드럽게 해 주고 음... 이 쪽을 조금 부드럽게 해 주고 음... 음... 눈동자 하얀 동자의 그 볼륨감이 조금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음... 이 정도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이 명도가 상당히 밝고 이것도 비교적 명도가 밝기 때문에 이... 형태가 안 보일 수가 있죠. 음...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음... 그것이 선이 안 되게 해 주면서 음... 부드럽게 나올 수 있게 또 닦아 주고 음... 이렇게 됨으로써 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이라이트죠. 음... 그것도 음... 보여주면서 형태도 음...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음... 이만큼 검은 동자의 요... 그늘지대 여기서도 이제 이 밝기를 통해서 음... 여기 하이라이트가 보여줄 수 있으면 좋죠. 자... 이걸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게 이 라인이 보여줄 수 있게 그리고 이 위쪽으로다가는 점점 그... 그늘이 있어서 어두워집니다. 이쪽으로다가도 조금 부드럽게 해주고 이 그늘은 더 깊어져야 돼요. 음... 음... 명도가 조금 더 어두워지죠. 이만큼 음... 뒤쪽으로 가면서 점점 어두워지는데 음... 이렇게 여기 물이 이렇게 흥건해 있는 상태에서 음... 그 붓을 가지고 어... 좀... 그 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어야겠죠. 음... 일단 여기까지 칠해주고 붓은... 붓은... 붓은 물기를 조금 닦아내고 음... 이쪽은 조금 진하게 이쪽은 조금 넓게 그렇게 조절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르카프레 요거에 밑면이 있습니다. 여기 밑면이 있어요. 밑면이 아주 많이 어두운 편인데 조금 깊어요. 흐느리 조금 깊어요. 흐느리 여기서도 이제 음... 더 늘지대 아... 닥스 사이드가 있겠죠? 닥스 사이드가 있어야지만 음... 이 그늘로 어... 넘어가는 겁니다. 음... 여기 있는 이 부분도 이게 선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음... 거기에 어... 중간적인 면을 슬쩍 덮어주면서 윗면을 남겨주는 겁니다. 윗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조금 입체감이 더 살고 여기서도 조금 더 선명하게 이게 둥근 거기 때문에 둥글다라는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여기를 밝게 남겨주는 거죠. 음... 여기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이렇게 하한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 묘사를 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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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정도 이것도 이 각도를 잘 봐야지 너무 너무 세지 않게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우선은 좀 부드럽게 그리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게 꺾였다 라는 느낌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해놓는 거죠 지금 이 이 색은 물감 이거는 오페라에다가 프루시안 블루하고 그린 시일로우를 섞었습니다. 제가 여기를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여기 사실은 이 눈에 웃으면 여기 생기는 주름이 있어요. 그거하고 여기에 요철이 있습니다. 이렇게 울퉁불퉁 좀 나뉘어져 있어요. 그거를 그리기 위한 밑작업으로 조금 면을 나눴어요.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좀 유도해주고 이쪽으로 이렇게 유도해주고 여기도 나중에 손이 좀 가야 될 부분이죠. 여기 주름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가 명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차이를 조금 내주는 게 좋고 여기는 윗면이니까 좀 밟고 이런 정도 해놓고 이제 여기 그늘을 들어갈 준비를 해놓는 거죠. 이거 나중에 덮어주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구조에 맞춰서 덮어줘야겠죠. 여기 칠할 때 이게 반드시 마르고 난 다음에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은 얘랑 얘랑 섞여요. 그렇기 때문에 말려 놓고 한다. 그리고 지금 이 베토벤의 그 인물이 채도가 색이 채도가 상당히 높아요. 자 여기를 한 이 정도 칠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더 어두워져야겠죠. 자 그리고 음 얘하고 얘하고 부드럽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우선은 덩어리가 중요하니까 이런 정도로 부드럽게 여기도 경계가 좀 있긴 있는데 여긴 이제 묘사를 좀 깊게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 어 이 피부 질감 같은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 줘도 되고 해 줘도 되고 아니면 뭐 디테일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그에 맞춰서 이제 해 줘도 되고 그리고 이제 할 거면 할 거면 이제 이렇게 좀 벗겨내는 거 벗겨내는 거는 물을 칠해 놓고 물을 칠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티슈로 눌러주면 이렇게 그 느낌이 티슈로 눌러 줄 경우에 좀 많이 밝아지죠. 이런 데 정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이제 필요한 부분 디테일을 들어갈 때 봐주든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조금 구조적으로 보면은 요만큼. 요만큼이 정면이고 요만큼이 정면이예요. 정면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쪽은 윗면, 윗면 쪽이죠. 윗면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요게 옆면이예요. 이런 것까지 봐주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 옆면이 밝아요. 옆면이 밝다. 윗면은 그래서 요 덩어리하고 아랫덩어리하고 또 구별이 좀 됩니다. 구조가 좀 복잡하죠. 지금 사실은 이 옆면이 있고 여기에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옆면이 밝아야지만 밝아야지만 이 덩어리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밑작업을 해 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묘사를 해 줘야 여기 밝은 면, 그 다음에 중간면, 어두운 면에서 이게 입체감이 나는 거죠. 이 작은 것도 그러니까 그 뭐든지 다 그런 구조 속에서 계획을 가지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 여기가 밑면이에요. 여기보다 여기가 어두워야 됩니다. 여기가 밑면이다.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 줘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얘를 여기 이 부분을 건드려서 이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밝은 톤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를 그릴 수 있는 준비를 해 두는 거. 할 수 있다면 얘하고 여기 이 지대하고 여기 이 지대하고의 색상의 차이. 여기. 이 뺨 있는 부분에 그 색이 약간 더 붉으스름하고 이 아래쪽으로 보면서 좀 누르스름해진다고 그럴까? 옐로우 계열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색상의 차이를 신경 쓰면 좋겠죠. 한 이 정도까지 해서 여기. 여기에 있는 이 윗면 같은 거는 이제 나중에 묘사를 또 덧씹어서 할 생각을 하고. 이 정도까지 이렇게 칠해 놓고 실어 놓고 닦아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윗면이 부드러워 질 수 있게. 나중에 이제 디테일한 묘사를 들어가게. 다음 스텝을 위해서 준비를 좀 해 주는 거에요. 그리고 여기 이 하골 있는 이 부분이 반사광선을 이 하얀 카라에 반사광선을 받아서 여기가 밝습니다. 반사광선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걸 보는 사람들은 느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형태를 잘. 여기 형태. 이거를 잘 신경을 쓰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이 정도까지. 나중에 이 부분은 그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경계가 너무 심하지 않게 그려줄 거에요. 원근감을 생각을 하면서 그려줄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좀 엷게 끌고 오는 거.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를 열게 해서 보낸다. 이 부분도 조금 단음 스텝을 위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놓는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이쪽 뺨에 기본적인 이 굴곡들이 나왔고 이제 뭐가 나왔냐 이렇게 둥글게 돌아가는 거. 저걸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주